2020년도 9월 8일 아침 시향 분석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반드권이 올 확률이 높은데요 미국장이 어제 쉬는 날 아닙니까 아마 노동절이라고 그랬나 무슨 날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미국장이 쉬는 날이어서 새벽 2시에 해외 선물장이 끝났고요 그리고 미국 본장이 열리지 않아서 어제 주가가 그나마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아 노동절이구나 노동절인가 이렇게 쉬게 되면 해외 선물장이 참여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에 아주 강한 하방이 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거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수급이 없고 참여자가 없으니까 주포가 그냥 물량을 만드는 대로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큰 변동 없이 야간장에 양복 마감을 했지만 오늘이 이제 본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야간장은 불안한 구간인데요 어떻게 됐든 뭐 그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오늘장은 아마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갭상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아침장에 매수가 유리합니다 해외 선물 아 저 국내선물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그 다음에 콜옵션 풋옵션을 투자하시는 분은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 아침장에는 매수가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1차 2378 그리고 2367 라인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 구간이 와서 조정이 오게 되면 2376 라인입니다 2376 라인이면은 뭐 이 밑으로 더 주가가 빠지는 건데 쉽게 빠지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장중에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아침에 갭상으로 쳐서 주가가 밀리면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게 아침장에 제 예측이니까 잘 보시고요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와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도 너무 불안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거기가 깨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365 라인까지 하방 압력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장에는 갭상을 치고 주가가 빠지면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게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유리한 구간인데 그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확률은 아주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100% 믿지 마시고 장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특정 구간 어제의 종가 2380을 깨지 않는 한 주가가 갭상으로 쳐서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장취 잘 지켜보시고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장취 잘 지켜보시고